지지핑핑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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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나는 끼리미 나는 두루두루두루 독캣이야 나 다시 할래 너 좀 멋있게 인사했어 이제 너부터 인사해 친구들 안녕 나는 두루두루두루 독캣 나는 끼리끼리끼리 끼리미야 이거 약간 그거 같아 너 혹시 개콘 봤냐 옛날에? 아직 옛날에 너 999살 살았으니까 봤잖아 난 미니라고 해 약간 좀 그 느낌 같아 나는 그거 말고 옛날에 조선시대 때 됐고 친구들 우리 오늘은 몸으로 말해서 맞추는 게임을 할건데 주제가 영화에요 영화 2019년도를 들썩들썩 대한민국을 들썩들썩거리게 만들었던 영화들을 최근에 아주 이슈가 됐던 우리가 재밌게 봤던 영화를 공부로 말해서 맞추는 게임을 할건데 좋아 그냥 하면 재미없지 그래 올해도 우리가 어김없이 응 꿩밥 난 먹을거야 오늘 저녁 사 저녁 사 문제는 다섯 문제씩 오케이 더 많이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거다 첫번째 문제 제한시간 1분 말하면 안되고 시작 겨울왕국 너 뭐야? 빨리 빨리 다음 문제 빨리 다음 문제 기생충 너 뭐야? 빠빠빠빠빠 어떻게 해? 이건 뭐야? 또 또 뭐 엑시트 어? 고고 아니야 엑시트 아니야? 삐 이거 뭐야? 나 엑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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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 뭐 패스 패스 오케이 시간 끊었어 뭐야 이건 설명이 너무 이상하다 엑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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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에 전지현 빨리 달아줘 빨리 여기 여기 전지현이 이렇게 엑시트 키가 전지현이 아니잖아 키가 전지현이 아니라 야 내가 설명이란 이런 것이다 딱 보여주겠어 야 그리고 어떻게 아 이거 보고 레리꺼인 줄 알고 이거 보고 어떻게 기생이 중인 줄 알았어 어? 이론을 보면 쉽고 일단 근데 너가 이 모양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던데 그랬어? 레리꺼 레리꺼 이렇게 레리꺼 레리꺼 나 분리해 너는 이 복구술로 말하잖아 뭐야 아니 너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거야 내가 딱 보여줄게 내가 저녁을 사줄테니까 설명이란 이런 것이다 딱 보여줄테니까 양들이 부를거야 저녁 사준대 저녁 사준대 저녁 사준대 정말 저런 설명을 가지고 게임을 하겠다는거야 랄랄라 그래비 eso 잠깐만 이거 아! 이거 아까 했는데 어벤져스 맞아 어벤져스 갑니다 알라딘 맞다 병현아 설렘가 이럴다 또 또 어? 십자가? 이 노래는 왜? 이 노래는 왜? 아, 몰라? 패스! 이 노래는 패스해! 패스하지 마! 내가 안다고? 이거 알어, 이거 이거. 이게 뭔데? 바다야, 바다. 바다? 조스? 배야, 배. 배? 배? 타이틀! 타이틀! 그래! 그래! 또또또! 끼림이 봤냐? 설명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특징을 잡아서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무튼 일단 밥은 네가 사는 걸로 하고 남은 걸로 커피 사게 하자 그래 좋아 오케이 아니 근데 이건 내가 분리해 네가 설명을 못하면 내가 분리하는 거라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는 걸? 그래 알겠어 나는 뭐 나의 최선을 다했는 걸? 한번 해보자 일단 그러면 일단 하던 거니까 계속 네가 해봐 그래! 어? 슈퍼맨? 배트맨? 아니야 앤트맨? 원더모이? 아 원더걸스? 아닌데? 잠깐만 원더모먼? 터미네이트? 어거스트 러쉬? 어? 어 이거 잠깐만 음 더 유니버스 엔디오 아 잠깐만 나 그게 이름이 나 아는데 잠깐만 그 엔디오 마이클 잭슨 나오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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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잠깐만 나 그거 봤는데 엔디오! 퀸즈! 음? 퀸즈? 엔디오! 이거 아니야? 뭘? 이거 아닌가? 무한한 우주 더 넓어로 포기하고 싶다 어? 앤디 어? 앤디? 앤디 워홀? 앤디 어? 뱅미 앤비요 어? 어? 걔 이름 뭐더라? 토이를.. 아.. 어? 뭐라고? 토이를.. 토인.. 아 그게 이름이 뭐더라? 내가 그거 어릴 때 다 떼가지고 인형 이야기 인형 이야기 토이 소리! 아이.. 주워먹잖아 이거 완전 다 떠먹어요 저야 먹네 오케이 여기 다음 문제 일단 가보실게요 다음 문제 맞추기 쉬워 우와 투모로? 어? 투모로? 투모로? 어 그러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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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펜던스 데이? 인디펜던스 데이 어? 백두산! 맞아! 정답! 아 이거 근데 맞춘 걸 챌린 거야 두 문제 아.. 정말 이거는 아.. 뭐야 맞추지도 못하고 설명도 못하고 오케이 일단 맞추지도 못하고 설명도 못하고 그래 야 너 나한테 이 자리에서 하는 거야? 너 때문에 나의 자존감이 땅바닥으로 떨어졌어 그래 내가 이번에 맞춰볼 테니까 맞추면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을까? 오케이 가보자 그래 일단 오케이 딱 준비해 음 자 응 응 응 응 응 응 뭐라는 거야 너가 죽어 응응 응 응 응 응 응 네가 죽어서 부활해? 죽어서 부활해? 응 죽어서 부활해? 응 응 뭐야 그게 다시 뛰어가? 어.. 그.. 응 신과 함께?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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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독해 내가 커피 사줘야겠다 이건 한 문제를 맞춰도 진이 달라 이거 그럼 넌 커피 사줘야돼 그런.. 그런 말도 안 되는 설명으로 나한테 맞추라고 한 게 애신합수 나를 고생시키는 거야 근데 잠깐만 나 커피를 사주는데 너 어떻게 알았어? 어? 뭘 보고 맞춘 거야? 죽어서 다시 뭔가 환생한다 어 그래서 신과 함께 신과 함께 내용은 교수잖아 근데 공부가 왔지? 뭘 공부를 해? 너가 이상한 거야 어젯밤에 깨똥 안 봤더니 공부가 왔네 너가 이상한 거야 너가 이상한 거야 우리 밥 먹고 커피 오셔서 가자 내가 커피 진짜 비싸고 커피 사줄게 알겠어 알겠어 나도 맛있는 밥 사줄게 알았어 친구들 우리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이랑 함께 한번 해봐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이거 또 머리로 나 쳤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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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